안녕하세요. 휘둥그레입니다. 이번에는 가스 각술 업데이트 시간으로 새로운 각술과 삥플레이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첫 번째로 공격 베이스 빨간 드럼에서 삼거리 각술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삥으로 까도 좋아요. 자 우선 빨간 드럼 좌측 끝에 붙어서 앉은 다음에 A키를 눌러서 좌측으로 기동하면서 던지는 거고요. 에임은 이렇게 쭉 뻗은 구름 있죠. 꼭 공중에서 물이 흩날리다가 얹은 것처럼 이렇게 살짝 흩날리는 구름 밑에다가 에임을 두고 가만히 앉아서 투척 자 이렇게 길게 터지기 때문에 계단에서 내려오는 적들도 이핑을 먹습니다. 2-1 눈녹박에서 눈녹박 고폭 던지기 자 박스에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. 여기서 에임은 이렇게 구름이 살짝 갈라진 게 보이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갈라진 구름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살짝 연한 구름까지 12시에 이미 올라온 다음에 딱 12시에 에임 높이만큼 살짝만 내려옵니다. 이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투척 앉아있어도 바로 배피가 딸죠. 2-2 눈녹박에서 눈녹박 고폭 던지기 자 두번째 이번엔 여기서 저쪽 녹색 박스에요. 먼저 똑같이 녹박 좌측에 몸을 붙이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. 에임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갈래로 벌어진 구름 보이시나요? 이렇게 쭉 하나로 올라오다가 두 가지로 갈라지죠. 갈라지기 전에 쭉 뻗은 구름의 끝부분까지 12시에 에임을 올려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투척 마찬가지로 앉아있어도 배피가 납니다. 3-1 눈녹박에서 눈녹박에서 눈녹복 또는 곧빙 던지기 자 전과 마찬가지로 녹박 뒤에 붙어서 이번엔 앉아서 A키를 눌러 좌측으로 오리걸음을 하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. 에임은 위에 보시면 동그란 구름이 하나, 둘, 두 개 있죠. 여기서 왼쪽 구름의 우측 하단에 에임을 둔 상태에서 좌측으로 오리걸음을 하면서 던지면 브레이 이걸 삥으로 써도 좋겠죠. 3테크 2 눈박스에서 눈녹고폭 또는 곧빙 던지기 자 요거는 박스 좌측 끝에 붙은 상태에서 앉아서 방향키는 누르지 않은 채 가만히 투척하는 거고요. 에임을 최대한 위로 올린 상태에서 12시 에임 높이만큼만 에임을 내립니다. 이 상태에서 투척 마찬가지로 곧빙으로 써도 좋겠죠. 네번째 눈마루에서 적백통 폭 던지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기둥에 몸을 붙인 상태에서 D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. 에임은 박스 보시면 좌측에서 오른쪽 이 갈라진 선 보이시죠. 이 선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가로로 그어져 있는 경계구름의 바로 윗부분에 제6시 에임을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.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이걸 삥으로 까도 좋겠죠. 다섯번째 수비 베이스에서 눈마루 폭 던지기 자 요거는 이 지게차에 검은색깔이 두개를 했죠. 이 두개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줍니다. 지켜준 상태에서 벽에 끼어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. 에임은 이 박스와 박스의 딱 절반 절반에서 쭉 올라와서 높이는 이렇게 딱 구름이 끊긴 부분 있어요. 바로 이렇게 딱 끊긴 부분까지 쭉 올라와서 제9시와 3시의 에임을 이 구름에 살짝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던집니다. 빙플레이 첫번째 계단 위 황기구 고정빙 자 보시면 드래곤플라이 좌측에 갈색 테두리에 제 몸을 벽에 일치시킨 다음에 에임은 노란색깔 포인트 하나 둘 이 두번째 오른쪽 테두리 위에 제6시의 에임을 딱 올려놓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왼손은 누르지 말고 클릭만 합니다. 서 있어도 저 빙은 안 먹어요. 그런데 빙을 까고 한 번 내려가보겠습니다. 아래에선 먹어요. 갯골이죠? 이거 최근에는 잘 안 쓰는데 마스터 하셔가지고 본방에서 써보시면 은근히 좀 쏠쏠하실 거예요. 두번째 검 삼각대 빙던지기 제가 공격에서 검을 갈 때 항상 던지는 빙이고요. 자 먼저 이 큰 문에 왼쪽의 제 몸을 낀 상태에서 A키를 눌러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빙이고요. 에임은 여기 볼록 튀어나온 벽을 위에 이 선 있죠? 이 선이 끝나는 여기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면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안 먹고 건복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. 자 이상 가스 각술 및 빙플레이 업데이트 였고요. 다음 각술 영상은 위성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유바 시면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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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